아 타로 타로 한 번 봐드릴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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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신용불량이야 에이 얘 아예 안 봐 안 봐 아니 아니 저 진짜 잘 봐요 아니 화장실 굵어야 되니까 아니 진짜 친구들이 다 봐달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한 번씩 봐드릴까요? 아 여기가 우리 집 여기 이렇게 앉아 먹네 아 앞으로 이제 그 지상열에 뭐 변기 한 바퀴가 더 잘 될려는지 뭐 등등 제가 봐드릴게요 뭐 연애운 같은 거 연애운? 연애 이제 올해도 다 가는데 혹시라도 저 화장실 이렇게 이쁜 화장실 같이 쓸 수 있는 인생의 반쪽이 생길지 기대된다 근데 이 타로가 원래 단기간을 보는 거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어 3개월까지 본다? 그니까 어떻게 보면 올해 말까지 어 그렇네 올해 안에 여자친구가 챙길 수 있을까요? 응 가능하면 화장실도 같이 쓸 수 있는 금은고양이 내로 내로 귀여워 이거 과거 현재 미래 아 좋은 거 같은데? 카드는 멋있는데 오 근데 진짜 멋있다 카드가 응 됐습니다 음 이게 과거 현재 미래 네 근데 뭐 그렇게 이제 뽑는 건데 이 포도가요 엄청 그거 그 풍요로운 거를 상징한다고 하거든요 아 많이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으니까 네네 이게 과거에 과거에 약점이 있었다 네 그러면 오빠로 보면은 오빠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야 지금 뭔가 가진 게 많은 사람 내가 지금 과거라며 그러니까 예전부터 지금까지 아 지금까지 그렇지 지금 얘기한 것도 과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그런데 지금 데스 카드가 나왔잖아 이거는 죽음이거든요 죽음 그래서 이제 뭐가 사실 없는 거지 연애 운이 현재까지는 아 그러니까 이건 오빠의 특성이고 연애 운이 없다 지금 없다 데스가 아예 죽어버렸어 그렇지 어 지금 현재 상태가 없으니까 어 없으니까 죽은 거야 없으니까 어 그런데 이게 진짜 슬퍼할 게 아닌 게 뒤에 해가 뜨고 있는 거 보면 돼요 오오 선 라이징 그렇지 그리고 파란색이랑 노란색이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과거의 나는 죽었지만 현재의 나는 다시 태어난 거야 끝이 있기 때문에 시작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안 좋다고도 볼 수 없는 카드예요 정리가 되고 새 출발할 수 있다 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이제 돈을 포기하면은 사람을 만날 대로 결론이 될게요 마지막 거는? 돈을 포기하면은 누가 오겠니? 나한테 어디에 안 돼? 근데 결국은 돈을 포기를 못해서 꽁꽁 안고 있으니까 어 그런 올해 안에는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아니 그러니까 돈은 있다 이거야? 돈은 있네요 아니 이게 무슨 카드인데? 없다 카드 그러니까 돈은 있고 연애운은 없다 여자친구는 없다 아 근데 이거 왜 보자고 그런 거야? 하하하하 네 승질 못 풀려고 그런 거야? 야진이 바로 철거해 뜯어내 피디님 봐드릴까요? 자 뜯어내 뜯어내 지상렬의 변기 한 바퀴가 더 잘 될 수 있지? 변기 한 바퀴가 더 잘 될 수 있나요? 세 개 나는 결정 정리가 없어 원래 그래 어? 카드가 좋아 보이는데? 카드가 왠지 그냥 시커먼 차라네 금동이야 자 이거는 이제 과거, 현재, 미래로 보시면 되는데요 과거, 현재, 미래? 아니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인데 고양이 피비야 나도 나도? 괜찮아 그냥 놀라고 나도 이게 이제 운명의 수레바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상황에서 시작을 한 거죠 도대체 우리의 수레바퀴는 어디에서 멈출 것인가? 와 변기 한 바퀴? 그래 그래 맞아 맞아 그렇게 출발했어 그러니까 제가 프로그램을 하는데 오 진짜 둘이네 꽃밭이야 와 나 지금 못 본다 이 꽃밭은 뭐냐면은 좋은 거 아니야? 연예인들이야 우리 집 연예인들 방문하고 있잖아 집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지금 뭔가 멋진 그림을 만들어보고 우리만의 마음을 꽃이 연예인이라고 응 맞아 맞아 행복해 보여요 지금? 아니 카드가 일단 밝잖아 그러니까 근데 지금 꽃을 누가 누구한테 주고 있어요? 이게 약간 영광이라고 생각하면 주는 게 아니고 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주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이 남자한테 준 거 아니에요? 아 남자가 여성한테 이렇게 주려고 하는 거 같은데? 그쵸? 그래서 오빠 덕분에 내가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거야 와 신기하네 줄 서 뒤로다 줄 서 와 아니 난 근데 얘도 나쁘지 않은 거 같아 근데 나 지금 달리니 길이에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깐 야 왜 누워지지? 어쨌든 일단 금색이니까 어 어 앞으로 괜찮을 거 같아 약간 뭐가 대충 얘기하는 거 같은데? 우리 미래가 내가 볼 때는 누워있는 게 너 같은데? 한 사람은 짤리는 거 같은데? 좋은 날에 내? 응 좋은 날에야 칼로 된 감 너 하나는 이제 나가네 아 그렇게 됐구나 내가 내가 봤을 땐 김기영 대표가 저 토일렛 선물한 이유가 있네 마지막 기프트네 아 그래도 기현이가 사람이 좋아 마지막 선물 베풀 줄 알아 어 베풀 줄 알아 감사하다 대표님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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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